저희 GT텔레콤은 국내 최고의 블루투스 전문기업으로서 대표를 포함한 임원 대부분인 삼성전자 휴대폰 개발 출신입니다. 10여 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개발 및 생산 협력을 도왔으며 현재는 블루투스 이어폰 GBH 모비프렌 이어폰 시리즈로 국내 최고의 무선 이어폰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제품은 모비프렌 S710이라는 저희 회사 최신 제품입니다. 이 블루투스 이어폰 모비프렌은 저희가 가장 자신이 사는 부분은 음질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의 시스템 MSTS 시스템을 활용해서 5개의 100만원대 고가 유선 이어폰의 음색을 이 하나의 이어폰에 다 넣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연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S710에 들어가 있는 5가지의 고가의 이어폰의 음색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모비프렌 모드는 웨스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120만원대의 웨스턴 60 이어폰 음색에 맞춰져 있고요. K모드 같은 경우에는 AKG, 200만원가량의 AKG 이어폰의 음색에 맞춰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만원대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저희는 프리미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10만원대의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로 100만원대의 5가지의 이어폰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넥밴드형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고객분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으실 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자체 기능으로 보면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기능들이 있어요. 바로 이어폰의 선걸림 형상인데 저희는 타사 제품과 다르게 이어폰 자체의 자동줄감기 기능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나 음악을 들으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사용하시고 난 뒤에 살짝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이어폰 줄이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버튼 부분을 최소화로 하면서 고객분들이 따로 버튼에 대한 오작동을 최소환으로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신 게 또 저희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기능인데요. 저희 제품은 외장 스피커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장 스피커 기능으로써 단단하게 목에 착용하시고 이어폰을 꼽지 않으시고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로 통화 역시 가능하십니다. 저희 모비프렌 이어폰은 북미 등 유럽 등지에서 현재 해외 진출 및 각종 계약권을 지금 형사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올해를 통해서 내년까지는 중국 내 각 전문 채널 및 전문 샵을 통해 가지고 저희 모비프렌 이어폰이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